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나라 역대 선거의 역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근현대사 선거예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페이지예요. 넘어갈게요. 고구려의 선출직.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요. 재상을 선출직으로 뽑아요. 그래서 물론 당시 고구려하고 백제 암회도 재상들은 거의 귀족에서 나오다 보니까 귀족회의에서 뽑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아마 제가 회의라는 그런 귀족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선출을 하는데 이제 고구려가 국내성시대까지는 고구려의 재상은 국상이었어요. 대보가 유리왕 때는 대보였다가 한 태조왕 그쯤 갔을 때는 좌보 우보로 나눴다가 그렇다가 이 좌우보 제도를 폐지하고 신대왕 때 국상이라는 제도를 다시 통합해요. 이 재상을 국상이라는 자리에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 국상의 바로 아랫자리에 중외대부라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기가 3년 3년이면 그렇게 짧은 임기는 아니죠. 그래서 귀족들의 회의 고구려 왕족 귀족들이 모여서 중신들이 하는 회의인 제가 회의를 주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뭐 울파소같이 뭐 엄청 현명한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연계소문처럼 뭔가 독재능력이 강해 그러면 자기 능력껏 연장할 수 있어요. 몇 번이고 또 할 수도 있어. 응 어쨌든 이제 그런데 대대로는요 평시에 이런 재상이에요. 평시에 정치외교재정 이런 걸 담당하는 재상 대대로고요. 그 망리지라는 직위는 국가가 비상이다. 이럴 때에 맞는 재상이에요. 그래서 대대로의 평시 권한을 망리지가 비상시에는 넘겨받고요. 망리지는 군사권까지 가질 수 있어요. 아 물론 평시에 군사권 총괄하는 사람은 대모달이라고 있어요. 대모달이 망리지를 맡는 경우가 있어요. 응 을지문덕이 원래 대모달이었다가 그 수당전쟁 때 망리지가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고구려 말기 고구려 말기에 이제 고구려 말기 때는요 그냥 거의 항상 망리지 체제였어요. 한 이제 고구려가 이제 그 태왕 시스템이 그 고구려가 이제 거의 태왕 체제가 되잖아요. 4세기 거의 미천왕 때부터는 고구려가 왕권이 굉장히 강해져요. 태왕이라고 이 태왕권이 확립이 되는데 그 이제 이제 영양태왕 때부터 그때부터는요 거의 순하라고 대놓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의 고구려는 항상 전시였어요. 그때의 고구려는 항상 전시였고 그래서 그냥 거의 영양태왕 때부터 거의 고구려 영양태왕 때부터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그냥 계속 망리지 체제였고 연계소문은 거기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망리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연계소문 그러니까 평시였다면 태 대대로였겠죠. 어쨌든 대망리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소문이 본인이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뒷선으로 물러난 다음에 이제 연남생이 망리지가 됐는데 연남생이 망리지가 됐는데 이제 뭐냐 이복 동생들한테 그 힘을 뺏기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고구려는 그 각각 그 오부족 체제였잖아요. 오부족에서 그 뭐냐 원래 그 부족장에 그 신부층이 있었는데 근데 이 이게 점차 오부로 개편이 되면서 이 이 대로들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족 연립 정권 이때 대로 관등이 소멸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드라마 그 연계소문이 사실 좀 약간 좀 고증이 좀 그렇게 완벽히 된 드라마 아니라서 좀 이런 걸 예로 들기는 좀 그렇긴 한데 고구려가 이제 연계소문의 집안이 동부 가문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부 가문 서부 가문 남부 가문 북부 가문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게루부는 곳이고 어쨌든 그런 가문들이 귀족들이 연립하는 그런 정권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구려는 그 6세기 후반이면 거의 이제 수나라하고 전쟁할 때부터죠. 이 귀족 연립 정권 시대 한 평원왕 말기 한 평원왕 때 쯤 때부터 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그 백제가 또 다른 이제 선출 이제 좌평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좌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백제는 계속 좌평 6명의 재상이 원래 백제 고위왕 때 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체제가 완성된 거는 근초고왕 시대를 추정이 돼요. 근초고왕 때 백제가 왕권이 제일 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백제가 좌평을 선출하는 방법은 귀족들이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 같은 뭔가 바위가 있는 암자가 있어요. 거기서 회의에서 선출을 해요.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뭐 그 6좌평의 각 역할은 여기를 참고를 하면 되고 백제 전지왕 시대쯤 그러니까 한 이제 백제 후반부로 가면요. 백제 한 후기쯤 가면 이때부터 상좌평이 있어요. 좌평 위에 좌평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좌평들 중에 대장이 또 생기는 거야.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육전 그러니까 중국 아마 한나라 여기 육전 이라는 그 조직에서 모방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육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고려의 육부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좀 살짝 변형해서 들어오게 돼요. 삼성 육부제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육부제가 몽골에 의해서 또 조직이 좀 약간 살짝 개편이 됐죠. 그리고 그 개편됐는데 그때 뭐냐 중서성 하고 문하성이 아마 도평의사사로 통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평의사사가 조선에서 의정부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서 육부 육부가 한 몇 개 부서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흐지흐지 됐다가 조선시대에 오면서 다시 이게 고려가 막판에 삼성 육부대 이런 걸 살짝 회복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육부가 육조가 되죠. 그렇고요. 신라는요. 선출죄가 애초에 불가능해서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이 귀족들이 하는 왜 이 화백회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백회의에서 의결 자체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의결은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신라 귀족이 화백회의를 하는 경우는 왕이 후계자를 지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럴 때 그냥 뭐 화백회의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럴 때만 화백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 뭐냐 이제 그럴 때 화백회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그래요. 그리고 신라의 이 귀족 화백회의라는 게요. 사실 다른 계층은 거의 참가를 못하고 거의 뭐 사실상 왕족들만의 회의인 거예요. 왜냐면 신라에서는요. 왕족이 아니면 재상이 못 돼요. 선골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이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선덕여왕하고 진덕여왕이 결혼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단절이 돼요. 그리고 진골은 엄마나 아빠 둘 중 한쪽이라도 왕족이면 진골이에요. 참고로 신라는요. 그 신라는 이제 내물마립간 때 다시 김씨가 왕이 됐다가 내물마립간 이후부터 신라가 김씨만 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제 다음 왕이 내물마립간의 좀 먼 친척이었던 실성마립간이 그 즉의를 하게 돼요. 실성마립간이 즉의를 하는데 음 이 실성마립간이 엄마가 석씨예요. 엄마가 석씨인데 근데 이제 눌지마립간이 쿠데타를 통해서 고구려의 군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성마립간을 죽이고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눌지마립간이 실성마립간의 사위예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알잖아요. 그 신라는 근친상간의 나라라는 거. 음 그래가지고 뭐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눌지마립간이 즉의를 하면서 실성마립간을 제거를 했고 근데 실성마립간의 엄마가 석씨였거든. 그래서 그 이후 석씨가 왕이 계승권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석씨가 왕이 계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거의 박씨가 왕이를 못 잃은 지 꽤 됐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박씨는 어느 순간부터 왕비밖에 못 내는 거예요. 박씨 아니면 김씨만 왕비를 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왕비족이 왕비족으로 됐어요. 박씨는 왕비족이 됐다가 근데 이제 박씨가 왕비족으로서의 그 체면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덕분에 나중에 박씨는 헝강왕의 사위 박경위가 신덕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박씨왕이 부활이 돼요. 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음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박경위의 그 신덕왕 박경위의 그 조카가 경순왕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헝강왕의 외손자지 경문왕의 후손이면서 아니 문성왕의 후손이면서 그 다음에 육두품 그러니까 육두품도 굉장히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인데 육두품도 신라 사회에서 엄청난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상이 못돼요. 아창까지 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상관등이 진입을 못하니까 그 결국 이제 더 이상 출세를 못한다는 걸 알고 탁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빈곤과의 급제를 하게 돼요. 화백회의 의장은 상대등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빈곤과의 급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두품 대나마 사두품 대사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나머지 두품들은 관직에 못 올라가요. 관직에 못 올라가. 그리고 네. 그리고 관직에 진출하지 못해서 사실 그 신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는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신라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복잡한 왕족관계 이거는 이제 신라는 이제 근친상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비족 이었기 때문에 경주박씨는 진고신분을 유지했고요. 그래서 그 신라는요. 원래 박씨가 왕비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혁거세하고 아령의 여성 후손하고 결혼을 해야지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왕족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씨하고 그러다가 그게 좀 깨진 게 김춘추가 최초가 된 거지. 김춘추가 처음으로는 아빠 쪽만 왕족이었던 진골이었거든. 김유신 같은 경우도 진골이에요. 김유신은 어떻게 진골이었냐면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가 금관가의 마지막 언인 김구해예요. 그리고 김유신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김구해의 아들 김무력이 신라 진흥왕 시대 때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김무력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현이고 그 김서현의 아들이 김유신이에요. 근데 김서현의 부인인 만명부인이 진흥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이 진평왕의 친척이 된 거지. 그래서 진골이 됐어요. 진흥왕의 외손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유신은 진골이에요. 그래서 김춘추와 김유신 두 진골의 피가 섞여서 문무왕이 즉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혈왕계는 김춘추계 더하기 금광가야계의 결탁 이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해공왕을 끝으로 무혈왕 직계후선이 단절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내몰한계 그 후손들이 다시 왕위를 잇게 됐고 그 이제 선덕왕도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성왕 원성왕이 이제 그 김경신 원성왕 김경신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원성왕의 후손들이 다 신라의 그 후기의 왕들이에요. 신라 후기의 왕들인데 그 신라 후기 왕들 원성왕의 후손들인데 그쵸? 그 박시왕들도 다 원성왕의 후손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왜냐면 원성왕의 후손들 중에서도 이제 원성왕의 후손들 그리고 신라 후기 중에서 원성왕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제 원성왕의 후손들 중에서도 김균정 김균정의 후손들이 신라 거의 마지막 시대 핏줄들이에요. 왜냐면 김균정의 맏아들이 신무왕이고 그 다음에 신무왕 아들 문성왕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균정의 둘째 아들 김의정이 헌한왕인데요. 그 헌한왕이 아들이 없어서 헌한왕의 사위가 경문왕이고요. 김응념 근데 그 김응념도 사실 원성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김응념 경문왕의 아들이 헌강왕 그리고 또 역시 그러니까 경문왕의 아들 딸들이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이고 헌강왕의 서자가 효공왕 그리고 헌강왕의 사위가 신덕왕 그리고 그러니까 헌강왕의 첫째 딸이 신덕왕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헌강왕의 둘째 딸이 나중에 김부르 낳아요. 그렇게 이렇게 돼요. 어쨌든 뭐 족보가 그렇게 많이 꼬여있어요. 신라는 서로 엄청난 근친상관의 사회예요. 그 신라의 근친상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한번 정해놓도록 할게요. 그렇고 그래서 경주석씨도 타레이사금의 후손인데 석타레가 남해차차용의 사위예요. 그리고 흐레이사금 서구로 왕자의 아들을 끝으로 왕의 개설은 단절이 됐고 경주김씨 기말지 후손인데 그 기말지가 어쩌다보니 왕족에 끼어들게 됐어요. 미추이사금이 처음으로 김씨 왕이고 그 미추이사금의 조카이면서 사위가 뇌물마립감 그리고 미추의 동생이 대처진데 그 미추의 또 다른 조카가 실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눌지마립감은 실성의 종질이면서 뇌물의 첫째 아들 어쨌든 그 뭐냐 그러니까 신라는 선출직이 애초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신라의 그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상대등이고 어차피 신라는 화백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왕족들밖에 없으니까 그 진골들밖에 회의를 안 하니까 선출직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등은 그냥 왕이 임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신라의 왕족들은 서로끼리 근친 상관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나중에 신라의 족보를 제가 따로 한번 탐방을 해볼게요. 신라 족보도 진짜 탐방을 해볼 건데 진짜 근친 오브 근친 이에요.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도 사실 고려 초기에는 다들 태조의 핏줄 서로 이복 형제니까 근친을 했겠죠.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고려는 초기에는 근친이 있었는데 고려는 중기의 숙종 때부터 육촌 이내의 친척끼리는 결혼을 못하게 시켰 규정을 해놨어요. 고려는 육촌 이내를 막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친가하고 외가까지 포함을 했을 때 팔촌 이내의 직계 가족은 금지일 거예요. 팔촌 이내의 직계는 안 되고요. 같은 집안이라도 그 팔촌을 벗어나는 먼 친척끼리는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안 좋아하겠지. 근데 이제 집안에서 아주 먼 친척인데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니까 같은 집안인 거야. 같은 집안의 같은 파인 거야. 그러면 이제 난감하네 하겠는데 근데 그 집안이 엄청나게 뭐 종갓집이 아니고서는 그냥 시킬 거예요. 요즘은. 종갓집이 아니면 요즘은 시켜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김혜김씨하고 김혜허씨가 서로 결혼을 안 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자 김혜김씨의 시조가 수로왕이에요. 그 김유신의 시조 아 물론 김유신의 시조가 수로왕이지만 김유신은 엄마가 진흥왕의 딸이기 때문에 진흥왕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김유신은 그래서 김유신은 진골이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그 수로왕하고 결혼한 사람이 인도 출신 허황옥이잖아요. 근데 이 허황옥이라는 이름은 아마 우리나라식 이름 한문식 이름이 허황옥일 거예요. 김혜허씨의 시조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다 해서 김혜김씨하고 김혜허씨를 서로 결혼을 안 시킨 걸과 뭐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은 간혹 서로 너무 좋아하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과의 선배 중에 김혜허씨가 있었거든. 아 물론 남자 선배였어요. 단과대 회장이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신라는 마지막 왕까지도 진짜 근친 근친상간의 결정체여요. 그 경순왕이 그 친가 쪽은 문성왕의 육세손인데 외가 쪽이 헝강왕의 외손자예요. 참고로 헝강왕의 외손자 그 경순왕 김부의 엄마는 헝강왕의 둘째 딸이고요. 그 뭐냐 경주 박씨 중에 신라 말기의 박씨왕이 한 세 명이 더 있거든요. 신덕왕 경명왕 경영왕 그런데 그 신덕왕은 그 신덕왕의 부인이 헝강왕의 첫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신덕왕이 김부의 외삼촌인 거야. 근친상간이죠. 진짜 진짜 친가도 왕족 외가도 왕족이야. 그런 집안이에요. 신라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신라는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원성왕 때부터 독서산품과를 시행을 하게 돼요. 독서산품과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제도 고려 광종 때 들어오게 되죠. 도천법 조성은 세종시대 때 그래서 장영실이 노비추시인데 등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시에 따른 차별은 사실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요. 왕족제하고는 사실상 폐지가 됐는데 조선이 양반사회잖아요. 집안 따졌죠. 그리고 신분에 따른 차별은 원칙적으로는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는데 일본이 그 백정이라는 걸 또 부하를 시키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다시 선거 상황을 한번 또 보러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원래 아까 한 0시 40분까지 이걸 봤었는데 현재 또 이게 좀 또 상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역구 한번 볼게요. 종로구는 개표 거의 다 끝났어요. 종로 개표 99.9% 거의 끝났고 게임 끝났고 종로구 게임 끝 아, 용산구는 결국 미래통합당이 당선이 되네요. 동부이촌동 부촌이죠. 그리고 광진구 한 번 한 번 했는데 고민정 씨 국회 가나요? 근데 고민정 씨 약간 감회가 새롭긴 하겠다. 알잖아요. 고민정 씨가 전에 KBS 아나운서 였던 거 좀 이뻤어요. KBS 아나운서 할 때 좀 이뻤는데 고민정 씨 남편분 시인인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로맨스 되게 이쁘더라고. 어쨌든 고민정 씨 만약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일 입성하게 된다면 축하드릴게요. 뭐 근데 참 그러긴 하겠다. 그 사실 KBS 하고 국회의사당하고 많이 안 멀잖아요. KBS 본관하고 국회의사당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좀 되게 감회가 새롭겠다. 자 그리고 네 동대문구도 지금 개표가 거의 뭐 80몇 퍼센트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중랑구 가 현재 개표율 90.1% 게임 끝났고요. 그리고 중랑구 을 개표율 90% 게임 끝났네요. 박홍근 씨 당선 그리고 음 다른 지역 좀 뭐냐 또 재밌대 가보면 노원구 을 개표 끝났네요. 개표율 89.9% 당선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포구 갑 개표 82.6% 네 우리 지역구죠. 노웅래 의원 현직 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노웅래 의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웅래 의원 55.2% 득표율로 표차가 이제 9000표까지 벌어졌네요. 게임 끝났죠. 거의 거의 게임 끝나가고 있고 와 마포 을 15000표 차가 나요. 여기가 좀 인구가 많아요. 마포구 을이 마포구 갑하고 마포구 을이 경계가 서강로거든요. 근데 서강로 서쪽으로 DMC 쪽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구로구 을 개표율 89.7% 게임 끝났죠. 네 게임 끝났고 음 뭐냐 15000표 차이로 아마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더 좁아질 수도 있긴 한데 당선 그리고 금천구 개표 거의 다 끝났어요. 99.9% 최기상 씨 당선됐고요. 그리고 영등포구 을 74% 개표됐고 여기 지금 1663표 차인데 오 다시 역전했네요. 여기는 영등포 을 국회의사당이 있는 선거구죠. 자 동작구 을 볼까요? 여기 화제의 지역이죠. 나경원 씨 음 자 그리고 네 강남은 넘어갈게요. 송파구 아직 좀 접전이고 송파구 을 네 점점 벌어지고 있네요.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최재성 씨가 냈는데 이번에는 배현지 씨가 갖고 가나요? 국회 가나요? 그 아나운서 대 아나운서 가나요? 그 고민정 씨하고 배현지 씨하고 음 그리고 그리고 네 일단은 지금 서울은 한 이쯤 됐고 지금 서울이 지금 이 상황이 돼가지고요 지금 서울 개표 지금 종로가 개표가 끝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황교안 씨 지금 득표율 아까까지만 해도 40점 몇 퍼센트 인데 지금 39.9로 내려갔죠. 황교안 씨는 황교안 씨는 2시간 전에 당대표를 사퇴했고요. 자 그러면 그래 이번에는 한번 경기권도 볼게요. 자 경기권 볼까요? 수원구을 한 83.4% 뜯었고 지금 24,391표 차로 백혜연 씨 당선을 확정 지은 것 같네요. 수원구 병 99% 개표했고 김영진 씨 당선 확정 오 수원 정도 개표 거의 다 했네요. 박광온 씨 당선 확정 성남 수정구 89.4% 개표했고 김태년 씨 당선 확정 성남 중원구 개표 끝 성남 중원구는 개표 끝났고 윤영찬 씨 당선 확정 네 분당은 분당이네요. 분당은 분당이고 안양 동안구 갑 99.9% 뜯었고 민병덕 씨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안양 동안구 을이 86.6% 뜯었고 이재정 씨가 유력하죠. 부천구 갑 86.4% 뜯었고 당선 확정 지은 것 같죠? 14,000표 차면 자 그리고 부천구 을은 아직 다 안 뜯었고요. 그리고 부천구 병은 아직 83% 뜯었는데 게임 끝났죠. 네 그 문제의 차명진 씨 결국 뭐냐 여기는 차명진 씨는 좀 말이 많아요. 그 지금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에서는 탈당 권유인데 탈당 권유하고 이제 선거 끝나고 앞으로 5일 안에 5일 안에 자기가 탈당계 제출 안 하면 자동 제명인데 차명진 씨는 네 완주하고 제명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고 당선되고 제명될 뻔했는데 네 유권자들은 당선의 기회도 그 당선의 기회도 주지 않았죠. 네 김상희 씨 당선됐고요. 게임 끝났고 부천정도 게임 끝났고 그리고 광명을 게임 끝났죠. 오 평택갑 초박빙이에요. 평택갑 아직도 958표 차 밖에 안 나요. 평택을도 박빙이네요. 2900표 차 근데 솔직히 여기 평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평택은 군사도시예요. 평택은 일단은 송탄에 가면 송탄 신도시가 주한미군이 있고요. 그리고 평택항이 있죠. 자 이제 동두천하고 연천 게임 끝났네요. 동두천 연천 게임 끝났고 안산 상록구 갑 게임 끝났죠. 안산 상록구 의도 당선됐고요. 자 안산 단원구 갑 당선 유력이고 안산 단원구 을은 아직 397표 차 고향 갑 아까는 박빙이더니 71.1% 뜯으니까 심상정 씨가 심상정 현 의원이 위력해서 심상정 씨 심상정 씨는 한 10년 쯤 전부터 계속 이 자리 의원 잡아오고 있었죠. 의원 계속 고향 갑 에서 지역구를 항상 책임지던 의원 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향 갑은 이번에도 이변은 없는 걸로 그리고 음 고향 시 병이 90% 뜯었네요. 고향 시 병이 90% 뜯었고 그리고 고향 시 정 87.5% 뜯었고요. 자 그리고 의왕 시 과천 시 통합 네 과천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본부가 있죠. 선관위 본부가 있는 의왕과천 거의 다 뜯었고 이소영씨 당선 확정 구리시 91% 뜯었고 윤호종씨 당선 남양주 갑은 아직 다 멀었네요. 반도 안 뜯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흥시 99.7% 거의 다 뜯었고 게임 끝났네요. 36000표 차면 이제 못 뒤집죠. 확정이고 그 다음에 92.6% 뜯은 군포시 이하경씨 당선 90.2% 뜯은 하남씨 최종류씨 당선 그리고 용인씨 갑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용인 처인구일거에요. 처인구 포고급 에버랜드의 고장이죠. 네 정찬민씨 당선됐고요. 용인씨 의도 게임 끝났네요. 그리고 이제 용인병 정이 있는데요. 용인병은 아마 용인병 아니면 용인정이 수지죽전 막 이런데일거에요. 신도시 네 약간 분당하고 비슷한 표심을 가고 있는 동네죠. 네 그리고 오 파주갑 아까 제가 방송 켜기 전에 확인했을 때만 현직 의원이죠. 신보라씨 신보라씨 현직 의원인데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신보라씨는 근데 신보라씨가 지역구에서는 아까 제가 방송 켜기 전까지만 해도 앞서고 있었는데 오 크게 뒤집혔네요. 네 저 방송 켜기 전에 사퇴했어요. 황교안씨는 황교안씨 사퇴할 만하죠. 종로에서 자기 지역구도 못 지켰는데 지역구에서 게임 끝났잖아. 어쨌든 지역구 게임 끝났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천 이정재의 고장이죠. 그치 당대표니까 고생은 했지. 그리고 김포시 갑 게임 끝났죠. 한 이쯤 뜯었는데 지금 남은 표차가 이제 다 못 뒤집는다 싶으면 여기 당선이 붙어요. 남은 표차를 못 뒤집는다 할 때는 김포시 을은 조금 남았어요. 김포시 을은 남았고 그리고 화성시 갑 내가 알기로 여기 화성시 갑이요. 개표가 좀 시간이 걸려요. 여기가 동탄신도시가 있어서 인구가 많아요. 맞을 거야. 한쪽이 동탄신도시가 있거든 화성은 동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쪽이 좀 오래 걸리겠죠. 화성의 화성평 게임 끝났고요. 그리고 경기광주 아직 남았고 양주시 게임 끝났어요. 네. 양주시 게임 끝. 포천 가평 게임 끝. 거의 다 뜯었죠. 여주 양평 그래서 경기 경기 북동부는요. 아무래도 이제 군사지역이라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경기 북동부는 아무래도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안보 성향이 안보 쪽을 뭔가 강한 정책을 내세우는 당을 지지한 성향이 강해요. 전방지역은. 자 일단은 지금은 제가 30분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울 경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종로구 게임 끝났죠. 음. 게임 끝나서 당대표 사퇴. 아직 여기 박빙지역이에요. 지금 종로구는 사실 게임이 안될 것 같긴 했는데 재밌는 동네였죠. 그 뭐냐 당내 국낭극복위원장 대 당대표 하고 붙은 거죠. 음. 국낭극복위원장이에요.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당대표보다도 권한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국낭극복위원장이. 왜냐면 코로나19 국낭극복위원장이거든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서울에서 제일 재밌는 성공은 여기예요. 전 시장대 전 청와대 대변인. 그쵸?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임이 돼가고 있다니까. 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씨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서 그래도 웅변 능력이 꽤 좋잖아요.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분인데 참 여기는 또 화제를 불러모으죠. 그 급식으로 서울시 행정을 말아먹었던 음. 아주 초라하게 퇴장했던 전 서울시장. 진짜 광진구 의리 지금 제일 재밌어. 서울에서. 음. 어쨌든 그런 출신이죠. 하여간 그래서 지금 제일 재밌는 제일 재밌는 동네야 지금. 광진구 핫플레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도 거의 다 게임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85.2% 뜯었는데 지금 어. 아까보다 표차 더 벌어졌는데? 9천표. 음. 9천표. 우리 동네 지역구예요. 마포구 갑은. 게임 끝났네요. 지금 지금 말기로 농례 의원이 3선 3선째 하고 있거든요. 아마 4선 당선된 것 같고 그 참고로 우리 동네 아니고 우리 옆 동네 살아요. 이분. 우리 옆 동네 성당 교적이 있어요. 어쨌든 게임 끝나가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네. 광진구 의를 계속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앞으로도. 자. 한 30분쯤 뒤에 아 죽 후보들 정보가 없어서 선거 안 했다고요? 죽전이 선거구가 용인 병인가요? 용인 정인가요? 아. 근데 그래도 투표는 하셔야지. 음. 인터넷에서도 후보들 정보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이런 데만 가도요. 여기 더보기 누르면 여기 후보들 다 있어요. 음. 여기 다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여기서 후보들 프로필 후보들 프로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잖아. 최소 그 정도의 성인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후보가 나오면 후보들 이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뉴스 못 떴는지 아니면 뭐 위키 같은데 프로필이 뭐가 등록이 됐는지 음. 그래서 그런 경우였어요. 그 자 PPT 한번 다시 좀 보여줄게요. 좀 위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음. 노력하면 가져올 수 있는 중도세력 또 있고요. 그리고 아 이거 투표율 그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정치권이 나에게 투표를 구제한 명보를 주지 못하면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17대 대선이 투표율이 폭망했잖아요. 투표율이 폭망하고 거의 뭐 출구조사하는 그 시점부터 아이고 MB 됐구나 다들 그렇게 한탄하면서 술 마시면서 개피했잖아요. 여러분 17대 대선 나 첫 투표였어요. 젠장 나 이명박 안 뽑았는데 응? 왜냐하면 내가 내가 이제 2006년에 대학을 갔거든요. 2006년에 대학을 갔는데 내가 2006년 지방선거는 투표를 못했어요. 생일이 한 달 모잘랐거든. 내 생일 한 달 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때 2006년 지방선거는 투표를 못했어요. 어쨌든 뭐 그랬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투표를 할 때요. 진짜 내가 찍어주고 싶은 정당 진짜 1도 없어요. 응 나 요 앞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나도 특정 정당 편드는 정당 1도 없어요. 나 중립이에요. 나 중립인데 근데 그러면 왜 그 선거를 했느냐 어 그러면 왜 이제 선거를 했느냐 하면 그 얘기인데 진짜 내가 찍고 싶은 정당 없었어요. 근데 나는 투표를 한 이유는 있어요. 왠지 이 당이 우리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 폭망할 것 같은 거야. 난 그래서 투표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8대 대선 때 TV토론 끝까지 열심히 나와놓고 TV토론까지 다 해놓고 사퇴한 후보 있잖아요. 이정희 씨 지금 정치활동 안 하는 그 이정희 씨가 이정희 씨가 그 후보 사퇴 그 대통령 후보 출말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씨한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박근혜 씨 떨어뜨리려고 그 선거 그 뭐냐 박근혜 씨 그 떨어뜨리려고 그 출마했던 그 이정희 씨 근데 결국 작전 실패했죠.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목적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뭐냐 누구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믿고 믿고 투표할 사람 없으면요. 제일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일 싫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럼 제일 싫은 사람을 빼고 당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거든. 네. 저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송은 방송일 뿐.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시대에 와서 선거가 어떻게 이뤄졌느냐 대한민국 시대의 선거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2010년때부터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도 뽑죠. 교육감도 뽑고 이제 공식 선거기간은 2주고 그리고 중임 불가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요. 횟수는 무제한인데 연임은 3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2번까지 하고 나서 다음 지방선거로 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마 음 아마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다음번 대선을 출마한다고 할 경우 다음번 대선을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 등록하기 전에 그 아마 광진구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광진구가요. 아무리 오세훈 씨가 서울 행정을 말아먹었다고 쳐도요. 서울시장 그래도 한 번은 했고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을 임기를 1 한 1.3번 임기를 했다고 치죠. 일단은 오세훈 씨도 나름 서울시장의 스펙이 있고 그리고 오세훈 씨는 시장 떨어지고 나서도요. 국회의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그런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고민정 씨는 인지도는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KBS 아나운서를 통해서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활동을 통해서 인지도를 많이 쌓고 선거를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고민정 씨는 선출직은 이번이 첫 경험이라는 거예요. 광진구 의뢰서 아마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 씨는 서울시 행정을 좀 말아먹은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서울시장하고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고민정 씨는 인지도는 좋은 사람인데 정치 경험을 얻고 그러니까 약간 좀 고민을 했을 거야 광진구 을은 그래서 지금 광진구 을이 수도권에서 제일 재밌는 동네가 된 거야.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도 여러분 원래 원래 그 뭐냐 그 남의 집 남의 집 불 난 거 부채질 아니 부채질 아니고 원래 그 다른 동네에서 싸움 난 거 구경하는 게 그 원래 다른 동네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원래 자기 지역구만 투표 가능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요 제가 한번 4년 뒤에는 한번 그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4년 뒤에요. 4년 뒤 그 4년 뒤 그 지역구별로 한번 모의 투표를 다 해보고 싶어요. 한번 내가 어떻게든 그 할 수 있는 시스템 한번 만들어봐서 4년 뒤 방송에 전국의 모든 지역구를 한번 내가 뽑아보고 싶은 의원들을 다 한번 그 한번 랭킹을 그 선호투표제라고 있어요. 그 선호 그 선호투표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만약에 그 선거기간이 14일이잖아요. 선거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요. 그 선거후보 최종 등록 일 최종 등록일을 기준으로요. 그 이후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사가기 전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해야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단장선거는 솔직히 그냥 인기투표잖아. 능력보고 안 뽑잖아.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게 학교에서의 선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학교에서 선거는 솔직히 인기 따라가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선거는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가요. 그 1학년 때는 솔직히 반장폭기가 힘들어요. 2학년 때는요. 2학년 때는 그나마 반장폭기가 수월한 이유가 있어요. 2학년 때 반장폭기 수월한 이유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학년 때 반장폭기가 수월한 이유는 그 아무리 이제 다른 반이었다가 다음 학년 때 같은 반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같은 학년에서 다른 반에 아는 애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걔의 평소 행실 이런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1학년이 8반까지 밖에 없어가지고요. 그 학년에서 그냥 서로 다 알아요. 8반밖에 없으니까. 문과반 4반 이과반 4반 그러니까 그래서 2학년 3학년쯤 가면요. 누구랑 어울려야 될지 누구랑 어울리지 말아야 될지 그냥 다 보여요. 내가 뭐 애초에 친구를 그렇게 많이 안 사귀긴 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아 까불어서 뽑힌 거 까불어서 뽑힌 거 까불어서 뽑힌 거 현황 한번 중간쯤에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네.